테니스스타 이신역을 맡으셨는데요. 청량한 우소 뒤에 나무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주시죠. 현재도 방송에서 가장 바쁜 배우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번에 테니스스타역으로 나오시니까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어떤 화이팅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또 여기서 인기남, 굉장한 인기남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로맨틱 가위의 모습. 하트 같은 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귀여운 하트. 오, 요즘 또 대대 앞에 하시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실게요. 이것도 사실 이종우 배우님이 국경을 높은 배우, 모델 주신이시기 때문에 또 모델 포트로도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정면 가보고도 오른쪽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는 신사라고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촬영 모두 마셨고요. 조심히 자녀라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혜지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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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